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쳐있는 마음에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힘을 주시옵시고 생명을 주시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가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함이 천국 삶을 사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내어두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나의 생명을 살리시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나의 시선이 가는 것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나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정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길 대신은 예수 그리스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세리토스 성교교회와 하늘 기쁨의 교회의 성도인분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그리워하며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방상용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